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에서 건담 시리즈 신작 애니메이션인 수성의 마녀의 본편은 유튜브 건담 인포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에피소드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달 전쯤 공개되었던 프로로그 영상도 있고 오프닝 곡인 축복과 함께 공개된 소설 요람의 별 그리고 아직 애니메이션에 등장하지 않은 기체들의 건프라 신제품 등 수성의 마녀의 설정과 컨셉에 대한 힌트가 되는 정보들이 이미 꽤 많이 나와있죠. 그리고 그 정보들과 본편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았을 때 수성의 마녀의 내용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의 내용과 설정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딱히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이는 정도라서 아마 수성의 마녀와 템페스트의 연관관계를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방영 중인 수성의 마녀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수성의 마녀의 내용을 짐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템페스트의 전체 내용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은 제 채널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들만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고요. 또 물론 이 영상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맞을지는 아직 모르고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될지도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영상은 수성의 마녀 본편의 강력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성의 마녀와 관련된 내용은 연두색 글자로 템페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분홍색 글자로 적어두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 썰 수성의 마녀와 템페스트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밀라노의 공작이었던 프로스페로라는 남자가 자신을 배신한 동생 안토니오 그리고 그 동생 놈과 붙어먹은 나폴리의 왕 알론소를 공경에 빠뜨려서 자신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템페스트의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템페스트와 수성의 마녀를 번갈아 이야기하면서 두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먼저 템페스트에서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딸인 미란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밀라노의 공제학이었던 프로스페로는 권력에 눈이 먼 동생 안토니오에게 밀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새살배기 딸인 미란다와 함께 바다를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폴리의 왕 알론소와 손을 잡고 있던 안토니오는 프로스페로가 가지고 있던 나폴리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죠. 한편 표류하던 프로스페로와 미란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 섬은 시코락스라는 마녀가 살던 곳으로 마녀는 이미 죽었지만 마녀의 아들 칼리반이 짐승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고 공기의 정령 에어리얼이 마녀의 속박으로 인해 나무에 갇혀 있었죠. 프로스페로는 칼리반에게 인간의 말을 가르쳐주고 공기의 정령 에어리얼을 풀어주는 대신 자신의 하인으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의 마녀 프로로그에서는 세간에서 마녀라고 불리는 카르도 나보 박사를 주측으로 개발 중이던 건담 르브리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빌시츠 개발 평의회의 무장감사 조직인 카테드랄에 수장이 된 델링 렘블랑은 건담이 파일럿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을 구실로 카르도 박사의 연구소를 공격했죠. 이 과정에서 카르도 박사는 죽었고 건담 르브리스의 테스트 파일럿이었던 엘로라 사마야는 4살짜리 딸 에리크트 사마야와 함께 건담 르브리스를 타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곡인 축복과 함께 공개된 소설 요람의 별에서 이 모녀가 탈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노인들이 사는 변방지역인 수성에 숨어들었습니다. 에리크트는 슬레타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건담 르브리스는 이 시점에 이미 에어리얼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 수성은 주요 광물자원인 파르멧을 채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 소설에는 건담 에어리얼이 위기에 빠진 인보를 구출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수성의 마녀가 템페스트의 내용을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남자였던 프로스페로가 여성 캐릭터인 엘로라 사마야로 바뀌긴 했지만 공경에 처한 부모와 자식이 외딴 곳에 정착하게 된다는 줄거리가 같고 마녀라고 불리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에어리얼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도 같죠. 또 소설 요람의 별에서는 건담 에어리얼이 수성에서 구조활동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오프닝곡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렇게 에어리얼이 수풀에 뒤덮여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템페스트에서 공기의 정령 에어리얼이 나무에 갇혀 있었던 것을 컨셉으로 그려진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소설 요람의 별은 1인칭 시점으로 쓰여 있는데 이 소설의 화자가 바로 건담 에어리얼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고 거의 혼잣말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만 에어리얼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이 공개됐다고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프로로그에 고작 1년 뒤라고 볼 수 있는 슬레타가 5살인 시점에 건담의 이름이 에어리얼이라고 나오는 걸 봤을 때 건담 에어리얼은 프로로그에 나왔던 루브리스와 같은 기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이 영상에서 루브리스의 AI가 탑재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제 추측이 맞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본편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템페스트의 1막에서 나폴리의 왕 알론서와 왕자 페르디난드 그리고 밀라노의 권력자가 된 안토니오 또 그 외에도 여러 왕족과 귀족들을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 표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프로스페로가 공기의 정령 에어리얼에게 폭풍을 일으키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섬 여기저기로 떠밀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왕자 페르디난드를 혼자 고립되도록 했죠. 페르디난드는 해변을 걷다가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공기의 정령 에어리얼의 노래였는데 페르디난드는 그것을 프로스페로의 딸 미란다가 부른 노래라고 생각했죠. 인간다운 인간이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본 적 없던 미란다와 갑자기 뭐에 씌인 듯한 페르디난드는 곧장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왕자는 그 자리에서 급발진 프로포즈를 박아버립니다. 자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페르디난드와 미란다는 그게 최후반부의 양쪽 아버지들에게 결혼 허가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과정을 다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 이 두 사람의 애정관계는 템페스트의 주인공인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성의 마녀 1화에서는 아스티카시아 전문학원에 편입하게 된 슬레타가 도착 직전에 우주에 떠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서는 건담 에어리어를 타고 구조에 나섭니다. 여기에 떠있던 사람은 아버지에게 반항해 학교 탈출을 시도하는 미오리네였는데 아시다시피 미오리네는 베네리트 그룹의 총재로 군림하고 있는 델링 렘블랑의 딸이죠. 아무튼 이 학교에는 델링이 정해놓은 희한한 룰이 있는데 모빌 슈트를 타고 싸워서 상대의 뿔을 꺾은 쪽이 이기는 결투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교내 결투의 최강자가 받을 수 있는 칭호 홀더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구엘 제타크를 슬레타와 건담 에어리얼이 아주 개박살을 내버리면서 슬레타가 홀더의 칭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델링이 정한 룰에 따르면 이 학교의 홀더는 델링의 딸인 미오리네와 약혼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자리였고 홀더가 된 슬레타에게 미오리네가 급발진 프로포즈를 박아버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오리네는 템페스트의 왕자 페르디난들을 슬레타는 프로스페로의 딸 미란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담 애니메이션에서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라 일반적으로 남성이었던 주인공 슬레타 쪽이 여자로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미오리네 쪽이 원래는 왕자님인 거죠. 아무튼 템페스트에 나오는 프로스페로의 계획에서 자기 딸을 왕자와 이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수성의 마녀에서도 이 두 캐릭터의 애정관계가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일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템페스트의 주인공 프로스페로에 대응하는 레이디 프로스페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수성의 마녀 2화에 등장한 레이디 프로스페라는 수성의 본사를 두고 있는 신세개발공사의 CEO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정체를 숨길 생각이 전혀 없는 건담 시리즈 가면 캐릭터의 전통을 따라 레이디 프로스페라의 정체 또한 누군지 뻔합니다. 일단 성우가 같은 사람이라서 뭐 빼박이고 의술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소설 요람의 별에서 슬레타가 11살이 된 시점에 출세한 어머니가 바빠져서 만나기 어렵게 됐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스페라라는 이름도 그렇고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여러 공통점을 봐도 그렇고 이 캐릭터의 원본은 템페스트의 주인공 프로스페로가 확실하죠. 게다가 템페스트에서 프로스페로도 최후반부까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템페스트의 내용은 주인공인 프로스페로가 자신의 잃었던 지위를 되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잃었던 것을 깔끔하게 되찾고 원수관계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용서를 빌던 말던 그냥 다 용서해버리고 끝이 나죠. 자 그렇다면 수성의 마녀 또한 주인공인 슬레타가 어떤 캐릭터인지가 아니라 그 엄마인 레이디 프로스페라가 어떤 캐릭터인지가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수성의 마녀에서 레이디 프로스페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템페스트에서는 왕의 동생 세바스티안과 프로스페로의 동생 안토니오가 왕과 함께 배에 타고 있다가 섬에 떠밀려온 다음 왕인 알론소가 잠든 틈을 타서 죽여버린 다음 권력을 차지하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암살이 실패하고 이걸 목격한 공기의 정령 에어리어리 이 사실을 프로스페로에게 알려주었죠. 자 그리고 수성의 마녀에서는 제타크 에비머시너리의 CEO 빔 제타크가 델링 렘블랑을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델링이 죽으면 홀더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미오리네와 결혼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자신이 델링이 가졌던 권력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러나 암살 시도 직전에 슬레타가 구애를 박살내버리는 바람에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이디 프로스페라는 빔 제타크를 찾아와서는 당신이 나에게 부탁할 게 있을 거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있어서는 안되는 건담의 존재 때문에 열린 청문회에서 빔 제타크는 건담을 폐기하는 대신 그 기술 정보를 다른 회사와 공유하면서 한동안 건담 타입 기체를 운영해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빔 제타크의 사무실에서 빔 제타크와 레이디 프로스페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템페스트의 내용을 봤을 때 레이디 프로스페라는 빔 제타크가 델링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이용해 그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담의 기술을 공유해서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자는 빔 제타크의 발언은 사실은 레이디 프로스페라가 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레이디 프로스페라의 목적은 델링을 죽여버린다든지 뭐 그런 과격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델링이 결사반대했던 건드 포맷 기술을 다른 회사들이 널리 쓰게 만들어서 사라져버린 바나디스 그룹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프로로그의 내용을 봤을 때 건드 포맷 기술은 원래 전쟁변기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살게 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의류 기술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끌어가게 될 캐릭터의 의지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이 기술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건담 작품들의 기자에 깔려 있었던 반전주의와도 착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수성의 마녀가 슬레타의 복수극일 거라고 추측하시고 또 슬레타를 우주세기의 샤아와 비교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본이 되는 템페스트가 전혀 그런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템페스트에는 다른 등장인물들도 많고 크고 작은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또 수성의 마녀가 템페스트의 어떤 부분을 가져오고 어떤 부분을 가져오지 않을지는 아직 알 수 없고 사실 애니메이션의 후반부가 템페스트의 전개 방식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전 명작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건 아무튼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건담 애니메이션이 망작이 되는 경우는 보통 디자인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문제인 경우가 많았는데 예로부터 명작으로 인정받아온 고전을 잘만 활용하면 뭐 아주 훌륭하게는 못 되더라도 망작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2화까지 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점도 일단 재미있고 공개된 애니메이션이 꽤 괜찮아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성의 마녀가 아주 괜찮은 작품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은 수성의 마녀와 템페스트를 비교하면서 수성의 마녀가 어떻게 진행될지 약간 넘겨짚어봤는데요. 수성의 마녀의 결말이 나온 미래에서 이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께서는 제 얘기 중에 틀린 게 있더라도 그냥 이땐 그랬나 보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